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최근 2년 사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과학원은 현지시간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스위스 전체 빙하량 가운데 6%가 사라진 데 이어 올해는 4%가량 없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작년과 올해 빙하 소실량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빙하 손실은 여름철 유럽 전역을 휩쓴 폭염에 얼음이 녹고 겨울철 강설량마저 크게 줄면서 태양광을 반사해 빙하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줄 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